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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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금리 역전 시점에서 나타날 상황이 아닐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지금은 물론 금리 정상화, 무역 분쟁에 의해서 달러 강세가 형성이 되고 그로 인해서 부채를 갚아야 되는 현재의 모습이라고 본다면 굉장히 위험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미국과 같이 움직일 소지를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요. 어저께 금통이 소수의견이 있나? 이거 봐야 한다고 했죠. 일영 금통위원이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이 소수의견은 약 9개월 만에 나왔죠. 우리나라 소수의견 나오는데 그다음에 금리 인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다. 현재 경기가 끊기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가능할까에 대한 생각은 있지만 어쨌든 과거에 대해서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달을 예의주시해 봐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달에 만약에 금리 인상을 안 하면 10월, 11월 올해 마지막까지 금통위가 딱 세 번이 남았습니다. 8월, 10월, 12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의 금리 인상이 있는지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 본다면 미국과의 금리 역전을 생각했을 때 한 번 정도는 잊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시점이 8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매매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죠. 오늘 제가 국내 시장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급이 약간 좀 달라지는 모습이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분홍색 선이 외국인이고요. 이 연두색 선이 기관일 겁니다. 기관이죠. 기관인데 두 개가 지금 같이 빠졌습니다. 같이 빠지다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이죠. 물론 21선이 떨어지고 있어서 그걸 맞아서 못 가는 모습인데 수급상으로는 바닥을 딛고서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지금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의지가 굉장했기 때문에 당분간 쌍끄리, 외국인과 기관의 쌍끄리 나타난 확률이 한 70%가 넘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소강세트에 접으면서 시간이 8월 30일까지 공채에 의견 수렴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미국이 그거를 외면하면서 상승했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대한 시장의 모습이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어쩌면 시장이 당분간은 상승 쪽에 무게가 실리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수급에 의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 함께해 주시는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생중계로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눈여겨 보여지는 부분이 미국이 무너질 이유가 있나? 아직 찾을 수 없다라는 의견이었네요.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아까 말씀하신 불꽃놀이 기대해도 될까요? 이렇게 금요일에 시장공감탭 순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아쉬운 마음인데요.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 월요일의 시간을 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